아아 마이책 원투 원투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리스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사실 전 세리스의 남자친구입니다 오늘 저는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더빙을 맡게 되었는데요 아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더빙비는 챙겨 받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리스의 수술 날짜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수술 후 일주일간의 영상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제 눈에는 항상 예쁜 아이지만 남들이 보셨을 때는 조금 혐오스러울 수도 있으니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시청을 멈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머리를 감고 집에서 먹는 마지막 집밥을 먹고 있습니다 수술 당일날 엄마가 하루 계시고 병원에 보호자로 있어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되긴 하는데 어떻게 하겠지 하겠죠? 그쵸? 먹고 싶은 걸 다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일주일 반 동안 치킨은 한 세 번 먹은 것 같고 피자 한 번? 곱창 한 번? 라면 두 번? 또 뭐 먹었지? 오늘은 택시를 탈 거고요 짐이 많아요 물을 바리바리 땄어 얼굴도 화장하고 가지 않겠습니다 찍고 있다 보니까 벌꿀잠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입원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준비해야 될 것이 꽤 많더라고요 연투맨 이런 거 입고 싶었는데 수술 끝나고 나면 훅 입고 가면 훅 벗고 이렇게 셔츠 형식의 원피스를 입었어요 미래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병실에 왔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물건 정리를 좀 할게요 너무 넓어져 있으면 안 될까 머리에 붙은 본떼 주는 중 머리에 붙은 본떼 주는 중 본떼인 게 머리에 붙은 걸 떼 주는 거지 아까 간호사님께서 들어와서 설명을 주고 갔어 오늘 수술은 내가 할까? 몰라 몰라 몰라? 근데 7시까지 준비하러 왔으니까 8시인 것 같아요 연합수술은 막 5시간에서 8시간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2번밖에 못 할 것 같은데? 안 넣어 당황? 응 approximately っぱ HEALY 많이 넣어 당황? 법정도 제 door 잘 그냥 nego 밟을 geme? 왕도는 υöh sach 반응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온 sed país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온 Kelsey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온 스테ь매스입니다 수술날 걱정 정말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잘 받고 왔네요 수술 다음날 아침입니다. 세리스 안녕 어머님도 옆에 계시네요. 입술은 땡땡 부어가지고 많이 힘들텐데 영상을 또 찍겠다고 카메라를 켠 내 여자친구 정말 대단합니다. 뭔가 엄청 많이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세리스 입에 달린 호수는 피통입니다. 이틀째까지는 피통을 차고 있어야 한다네요. 불편하겠지만 좀만 참아 세리스 지금은 식사 시간입니다. 저렇게 주사기로 입 안에 넣어놓고 살짝살짝 밀어내면서 쪽쪽 빨아먹는데 약간 질질 흘리는데 벤자민의 시간은 버트는 시간은 거꾸로 간다처럼 얘기가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밥이 나오면 휴지를 어마어마하게 쓰게 된답니다. 각 휴지와 물티슈는 꼭 필수로 챙겨가세요. 수술 후 둘째 날 드디어 얼굴 밴드를 떼고 민낯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산책이 가능한 시점부터는 무조건 많이 걸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셔서 저희 세리스 정말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런 건 뭐야? 이런 영상 있다고 얘기 안 했는데 잘 먹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떡해? 다시 정신 차리고 마지막 태어날 잘생긴 남자아이가 데리러 갔다죠? 나름 정든 병실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여친 머리 누가 참기름 발라놨나봐요. 참기름 냄새 오집니다. 머리는 꼭 미용실 가서 감고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뭘 안녕하세요 유니?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태어날 때 주신 땡기미를 차압하고 있구나? 응? 그게 뭐야? 아 태어나고 1일 차라고? 코에 묻은 코피 닦지나 닦고 와 짝꿍아. 앞으로 2주는 주사기로 마시는 음식만 먹어야 된다는데요. 별의별 죽을 다 시도해봅니다. 아 그리고 흰 미음을 먹을 땐 가족들의 국을 살짝꿍 뺏어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만 뺏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육케어라는 건데 영양 채우기 위해서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비타민 섭취도 필수! 아버님이 정성스럽게 갈아주신 청포도와 딸기 주스입니다. 이 스프는 좀 망이네. 건더기가 좀 많고 걸쭉하네. 스프를 드실 땐 체에 곱게 내려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우 이곳은 요즘 저희의 단골집인데요. 뼈국을 마셔야 뼈가 잘 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주고 있습니다. 뼈야 어서 붙으렴. 아 사실 이건 그리고 비밀인데요. 전 갈비탕이 절대로 절대로 내일 먹어도 절대로 질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수술 후 5일차 세리스의 하루 일상은 거의 같습니다. 밥 먹고 약 먹고 가글하고 밥 먹고 약 먹고 가글하고 플러스 산책하고 약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절대 한가하지 않아요. 엄청 바쁘답니다. 약 먹는데 거의 1시간 걸리는 듯 할 수 있어. 입에 넣어. 벌려. 두려워하지마. 벌려. 그렇지. 넣어. 물도 넣어 빨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글은 약국에서 2천원에서 2천5백원이면 살 수 있는 식염수를 이용해 줍니다. 가글 정말 엄청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기야 제대로 해라. 너 염증 나면 고름 짜야 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계속 돌려. 돌려 돌려. 그렇지. 어? 외출했어? 아 머리 감으러 왔구나. 오 그래도 머리 감고 나오니까 좀 내 여자친구 같네. 어 이 집 머리 맛집이야? 집에 돌아온 내 여자친구. 아 깜짝이야. 그래. 얘기해봐. 어. 여러분도 같이 맞춰보세요. 12시. 밥 먹고. 알약 하나 먹고. 머리 감고. 한 게 12시인데. 또 밥 먹어야 돼? 전레절레. 어? 선물 포장 뜯는 거야? 오. 오. 아. 짝꿍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보내준 선물이 도착했나봐요. 등받이 와 호박즙. 얘들아 고마워. 주사기 한 손 스킬로 점심 식사를 야무지게 먹고 짝꿍이는 아버지와 산책을 다녀온 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잘 자요. 어느덧 7일차에 접어들었네요. 그래도 많이 적응한 모습인데요. 남들은 화장을 하면 예뻐지지만 요즘 내 여자친구는 땡기미를 하면 예뻐진답니다. 더 올려 더. 아니야. 더 땡겨. 브이라인. 이것은 요즘 저희의 대화 방식입니다. 분명 영상통화를 하고 있지만 제 여자친구의 말은 들리지 않네요. 이것도 추억이 되겠죠? 오늘은 특별하게 소고기죽을 완전 미음처럼 갈아달라고 해서 시켰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뭐가 나와? 아이고 아이고. 왜? 어때? 맛있어? 동공지진? 날씨가 참 좋은 날이네요. 마스크 쓰니까 수술한지도 모르겠다. 코로나 잠깐 고마워요. 매일매일 5km 이상 걸어주고 있으니 얼른 붓기야. 날아가라. 완탕 완탕. 완탕했어. 완탕. 김치? 응? 뭐라? 응? 높이? 루피 같다네. 루피 같다고? 그 루피? 빨간색? 루피? 파란색? 그 루피. 쇼퍼맨이 누가 좋아하는데? 쇼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아 누구지? 누가 좋아하는데? 남미사람 같아 소스병을 샀대요 소스병을 샀대요 진짜 영원히 요즘에 지금 먹고싶어요? 보지마요 어차피 못싶어요 갈아서 여기다 넣어달래요? 고기를 넣어줘 응 갖고와달라고? 응 귀여워 너 왜 숨질래? 너 왜 숨질래? 고기앞에서 예민해졌어 고기앞에서 예민해졌어? 응 여기까지 세리스 수술 일주일간의 영상후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이거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라마